새랑변경? 네 아아 네 기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? 위기인데요, 랜 삭제할 것 같아 곧 있으면 잠깐만요 저 아까 거기 물밭에 있는 거 꺼내러 가야 돼요 니아도 될까봐야겠다 뭐 뭐 뭐야 뭐임? 어 뭐야 물음표 뭐요? 뭐요?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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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사람 아니 여기 이렇게 그렇게... 저 화물 막 소환되더니 그냥 화물 왜 막 소환됐어요? 지금... 지금 말해보자